죽음은 바람과 같지 늘 내 곁에 있으니 기린형 빌으라고? 제발 주세요 야수 주세요 꾸익꾸익 주세요 죽음은 바람과 같지 정신새끼 한번 해주니까 좋냐? 내 곁에 있으니 이 씨벌라마 아이미데스님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길 끝까지 간다 아 블랙이냐? 핑공격 씨발 멘탈 데미지 20% 입었어 씨발 방관있냐? 존나 아프다 핑에 핑공격이 방관 데미지 있었네 존나 아프네 아 방관됨 지리네 어 또 감사해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단 조금 이 팔 왜 에 폴드 뭐 뭐 왜 피 어 어? 이 ㅅㅂ ㅈ됐다 조공했다 ㅅㅂ 와드있지 어? 음? 이거 누가 먹었지? 모르가나가 먹었나? 어? 아 모르가나가 먹었냐? 당연히 먹은 줄 알았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아.. 지렸다 솔직히 안되면 말고 야 좀 때려라 때려 좀 때려 때려 좀 때려라 징크스야 한타하면서 채팅 X대네? 아니 징크스야 한타하면서 채팅 치지 말고 좀 때려라 무슨 너에게 다퀴를 채팅 X나 치고 있네 너에게 다퀴를 채팅 X나 치면서 아아.. 아주 집중 좀 하자 우리 어? 아아.. 아아..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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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헤르메스 가나 했잖아 시청자들이 스틸 시발 아 또 이거 스틸 당해서 시발 블리츠 스틸이 말이 되냐 시바봐봐 아 블리츠 스틸이 말이 되냐 와 아니 블리츠 스틸이 말이 되냐 아 차르반 있었잖아 와 진짜 대단한 놈들이야 진짜로 와우 굿 게임 재밌었어 일단은 원래 이렇게까지 오면 안되는 게임이고 25분정도 끝났어야 되는데 자르반이 뭐 자르반아 좋은 추억 쌓았냐 아 시발 존나 알바 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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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산 추천하고 해 아